내가 어디가 고장나서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네가 나한테 어떻게 내지는 절대 안 잊어버려 넌 내가 인생에서 가장 막막할 때 내 손을 놨어 이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은 네 앞에 있을 수도 없어 그만하자 이제 걔 그거라도 필요해 지금 뭔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 죽이는 거에 집중하라고 빨리 깔아준 거라고 그래야 살지 제가 혜인이 두고 어딜 갑니까? 어떻게든 혜인이 옆에 있을 겁니다 남편이요 제 옆에서 살고싶대로 근데 아니 그게 울 일인가? 울리죠 들으니까 저도 살고 싶어지잖아요 그게 그 사람은 살고 싶다 진짜 신빵 그 사람은 무섭지